여기저기 뭐야. 벽화 일단 다 보고 이제 여기 한번 올라가 볼게요. 그래서 이게 세컨드 레벨이에요.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많이 상했네. 많이 상했어. 끝에서 볼 때는 이게 저기 새것처럼 보였었는데 완전히 다 파괴가 많이 됐네. 원래는 저 안에 있는 저기 돌 계단이었는데 저게 다 망가져 가지고 지금 이걸로 만들었네. 이 2층 내부 벽은 아직 조각을 안 했네. 근데 조각을 할 수 있도록 밑작업은 해놓고 16세기에 이렇게 불교로 바뀌어 가지고 많은 불교 신자들이 와 가지고 메디테이션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다네. 16세기에? 16세기부터. 그런 그 불상들이 저기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얼굴만 다 이렇게. 떼 갖고 난 거. 어. 도적지나. 나라가 힘이 있어야 돼. 이제 3층이다. 이제 마지막 3층. 못 올라간다. 아 못 올라가네 여기는. 아 저기 올라갈 수 있기도 있구나. 이게 못 올라가네 막아놨네. 위험해가지고 못 올라가겠다 진짜. 올라가는 그 계단이 12군데가 있는데 전부 다 경사가 너무 좋아 가지고 못 올라간대요. 킹이 올라가는 곳은 50도인데 여기는 70도. 경사가 지는 곳이에요. 아. 아. 가파르지 않네 50도. 여기는 조각이. 마찬가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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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조각이 다 되어있는데 조각이 되어있어 그래도 피해를 많이 입었다 파괴가 많이 됐네 무너진 조각들이 저렇게 많아 이렇게 조각은 다 되어있다 지금 유네스커로 지정돼서 독일이랑 프랑스랑 일본이랑 한국에서도 복원을 한다고 하더라고 복원하려면 시간도 시간이지만 재정적으로 돈도 많이 필요하겠다 3층 올라올 때 겁나더라 여기가 이제 꼭대기에서 내려다본 아이고 많이 상했다 진짜 많이 상했어 아 저기가 누워있는 부초도 있네 야 이거 옛날에는 왕만 왕만 여기 올라와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에요 요거 나도 좀 할래 3층에서 내려다본 청경입니다 근데 진짜 저 밑에 저 돌들이 다 파괴되어 가지고 나뒹굴고 있는 거야 저 돌들이 저 복원을 다 해야되는데 야 저 저기 뭐 시간무지무지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손이 많이 갈 것 같다 진짜 크다 진짜 크긴 크네 왜 전세에 들어온거야 저기서 들어갔지 전세계에서 최고 큰 사원이라 그러더니 진짜 크네 진짜 커 근데 이런 사원을 진짜 이렇게 신성한 사원을 전쟁할 때 그 군사기지로 썼다는게 믿어집니까? 이야 참 그러니까 나무도 다 뜯어다가 그때는 막 장작을 피우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치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를 안 믿으니까 그치 공산주의자들한테는 이게 뭐 별 의미가 없는거지 똑같은 사실을 보고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다는거 그죠 상징하는게 많습니다 상징하는게 많아 그렇습니다 이것도 불상인데 다 독을 당한거야 이 목이 잘려서 없잖아 이것도 이제 파손된건데 이제 이제 저희도 불상이 있구나 여기가 우리 들어온 장문이네 여기는 보존이 되고 있네요 보존이 되고 있어 그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뭔지 알아? 뭐야? 이게 뭐야? 그거는 코브라지 코브라 부처님이 이렇게 명상을 하고 있을때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물이 홍수가 아니 뭐지 우기철에 물이 많이 보이잖아 배가 많이 와서 그러니까 이 코브라가 이렇게 뚜아리를 쳐가지고 올려준거야? 그 부처님 명상할 때 이제 잘하게끔 이렇게 하고 위에는 또 머리로 이렇게 비 안 맞게 비 안 맞게 비 안 맞게 폐졌다고 그러더라구요 원래는 이게 7마리 뱀인데 뱀머리 하나가 없어졌네 그렇다 6개 이야 여기도 이거 무너진거 봐 무너진거 봐 이게 전부 다 지금 무너진거야 바위들이야 오마이갓 야 여기다 다 무너진거야 앙커루와트가 지금 완전 그 망가져있는 상태네 밖에서 봤을때 어느정도 완성된 그런 상태라고 알았는데 완전 뭐 엉망이네 엉망 전기 장난 아니다 천당에서 내려오고있는 손녀네 여기에 지금 올라가는 계단들이 이렇게 가파르게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사람이 올라가게끔 하기 위한 계단이 아니라 이 빌딩을 서포트 할 수 있게 지탱할 수 있게 만든 거래요 이게 실질적으로 계단이 아니래 이게 서포팅 해주는 거래 그것도 처음 알았네 이게 건물 2층에서 본 3층 탑 바간 아 장경이에요 장경 place of the god 근데 이거 어떻게 꽂힐 거야 어떻게 이렇게 할 거야 이거를 잘 할 수 있게 오리지널 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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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킹라이브러리 왕 도서관이고 저 계단이 이제 올라가는데요? 저기 킹이 올라가는 50도 계단이라는 거지 누가 누가 올라갈 수 있다고? 열두 계단 중에서 이 계단이 왕하고 그 다음에 티처하고 선생님 스승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메인테인 하는 키퍼 세 사람만 올라갈 수 있는데 메인이 왕하고 티처만 올라갈 수 있었대요 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네 왕이랑 몇몇만 올 수 있었던 그 장소야 여기는 왕의 도서관이고 왕이 사용하는 도서관 이야 얼마나 멋있을 거야 진짜 멋있다 저기는 좀 더 가파르네 여기는 엄청 가파른데 여기는 이제 올라가는 계단이 아니고 서포팅 이게 서포트한 계단이고 지탱하기 위해서 만든 계단이 아니고 이런 계단식의 모양이고 저기가 이제 왕이 올라가는 거지 일반 사람들은 못 올라갔던 거지 왕이 올라갔던 계단인데 그래도 넘네 그래도 가파라 50도 뒤로 여기 왕이 이제 올라갔던 계단이야 50도 더 되는 거 같지 않아 위험했겠다 야 왕이 겁나가지 올라갔겠어 잘 안 올라갔겠다 아니 왕이 저기 뭐야 내 발로 올라갔겠는데 그러니까 잘 안 올라갔지 여기가 이 건물의 딱 중앙이래요 여기서 삥 돌아보면 주위에 있는 게 다 보여 이쪽이 지금 우리가 왔던 정문이고 그 다음에 저 돌아보면 여기 16세기에 만들어진 불상 여기 있고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저기 탑으로 올라가는 입구 여기 있고 와 이거 봤지 다른 곳인데 멋있다 이건 이제 신하고 악마하고 싸우는 벽화랑이 이제 다 보고 나가는 길입니다 근데 관리를 꾸준히 저렇게 하고 있네 여기 아줌마들 시켜가지고 잡초를 다 뽑고 있어 자 이제 나가보겠습니다 아 오늘 많은 거 배우고 많은 거 보고 많은 거 듣고 했네 좋았습니다 야 근데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는 고려시대였는데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이런 이런 웅장한 것들을 지었다는 게 야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 마지막으로 안 찍고 갑시다 관광 끝나고 나와가지고 너무너무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시원한 코코넛 하나 먹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앙커루와트를 뒤로 하고 나가보겠습니다 많이 느꼈다 많이 보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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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